신별만을 위해 기간 중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. 몇 번이고 없어지고 있습니다. 세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통계되는데 마당에 굳이 2개 틀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받았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위헌론에서는 헌법상 영장 영장 신청권이 단독적 영장 신청권이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